영등포구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첫째야까지 확대하고 금액 또한 대폭 확대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첫째야 10만원, 둘째야 20만원에서 50만원, 셋째야 50만원에서 300만원, 넷째야 이상은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또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기존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자녀의 출생신고 후 신분증, 입금계좌, 통장사본을 집참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